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제합상전략연구소 이종선 소장입니다. 오늘이 2018년 2월 1일 새해 들어서 처음 노래 도전하는데 지금 부를 노래는 저의 노래 도전곡수로 625번 도전곡이고 노래 제목은 효녀심청 김영만 가족께서 불렀습니다. 노래가 어려운 것 같은데 아마 중간에 음이 안되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불러보겠습니다. 625번 효녀심청 고향 위 삼백석의 재물이 이때 영원 아무뿐인 부친과 가지 일하고서 사공 따라 고향 위 삼백에 남심을 넘실거릴 때 만구 유녀 심청이니 맥전에 올라서서 두 손 모아 신령님께 울어라 빌대 울새도 울었다네 상궁도 울었다네 2절에서 박자가 많이 틀렸지만 그래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그럭저럭 부르고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